Q. 우정원은 굉장히 공헌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. 작년 9월부터 계속 머릿속에 대본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외울 대본이 없다는 게 많이 아쉽고 고마움이 많이 들고요. 그래도 멋진 형들과 감독님, 누나들, 스태프분들 정말 좋은 환경에서 많이 배우면서 연기를 할 수 있었어서 정말 진짜 잊지 못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뭔가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뭔가 더 연기력을 더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